지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문, 나가서 찍을게요. 문, 나가서. 문, 조심하세요. 문, 조심하세요. 누나, 패션이 재밌었고요? 너도 재밌었어요. 남인은 진짜 이거봐요. 네, 뭐 하세요? 네, 싫어도 멈출게요. 네, 싫어도 멈출게요. 누나, 잠은 잘 잤어요? 잠,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잤어요. 밥은 먹었죠, 김희 씨? 안 먹었어요. 안 먹었어요? 집에 가서 먹으려고. 맛있는 거 먹어요.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는데. 피자 먹고 왔어요? 네. 피자 먹고 왔어요? 우와. 이거 봐요. 어, 근데 불러. 집에 가서 찍혀봐. 지은 씨. 누나, 여기 한 번만요. 아니에요. 네. 신호 바뀐다. 신호. 신호 갔다. 신호, 신호. 신호 갈게요. 빨리 드십시오. 네. 네. 무슨 책을 읽으셨어요? 아니면 받으신 거예요? 네? 선물 받으신 거예요? 네? 아니, 방금 팬분들 읽으셨어요. 자, 우리 조금씩만 들어갈게요. 당분간 뭐. 당분간, 네. 없을 것 같아요. 네. 건강 잘 챙겨요. 네. 네. 마스크 잘 하고 다니세요. 사랑해요. 고마워. 이제 앞서가 나갈게요. 네. 수고하였나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